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곤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레위기 21장에서 22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거룩하다 하신 이유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재물을 올려드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책임은 면하되 성물은 먹게하라. 셋째, 제사자의 예물에 따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넷째,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됩니다. 다섯째, 제사장은 예물의 일부를 오직 귤에 따라 먹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레위기 21장에서 22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41, 레위기 21장 여왁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 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 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 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오 재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레위기 22장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오.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려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본래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전혀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느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기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재물이나 자원재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중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재단을 위해 화재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재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재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적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소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랫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재로 예문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우리는 레위기 21장에서 2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함을 책임지는 막중한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 나라 법의 정신을 가장 정확하게 인지하고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특권은 바로 그만큼 그들의 사명이 막중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말라기에 가면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잘 읽어두시면 그 이야기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속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